최근 아파트 내부벽 월패드 해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DLNC가 보안 기능을 대폭 강화한 지능형 공동주택관리 솔루션 D-HOME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. D-HOME 플랫폼은 공동주택의 시운전, 품질관리, 보안 등의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해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홈 네트워킹 해킹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보완했는데요. DLNC는 자체적으로 만든 월패드 제품의 보안 기능을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왔고 이번 D-HOME 도입을 통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설명했습니다. D-HOME은 세대 내 월패드와 도어록의 무선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2차 인증 솔루션을 통한 접근 통제, 통신 패킷 암호화 등 인증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